고기 굽기는 괜찮으세요? 네. 아니, 소문들기는 뭐 어때. 맛있구만. 맛이 없대요? 소문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와서 그게 그 사람들도 안 먹어봐서 처음 먹어봐서 몰라서 얘기했지. 그런데 저는 먹어보기가 맛있네. 뭐가 맛이 없었을까? 응? 그런데 맛있죠? 네, 정말 맛있네. 맛있으세요, 다행이네. 맛있다고 소문 내주셔야 돼요. 고기가 너무 익어서 그런지 뻑뻑해. 엄청 부드러워. 맛있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쭉쭉쭉. 이거 훨씬 맛있는데, 난 고기가? 우리가 맛있을게요. 아니야. 다 맛있어. 고기가 맛있어. 잠깐만, 우리 실. 네? 실, 실. 실 안 뺐어. 스테이크, 실. 이거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끈이 있잖아요, 노끈. 네. 웃으실 텐데 이런 적 많아요. 실자루요? 정치겠다 보면은. 아니, 진짜 안 자르고 나갈 것 같아. 진짜 큰일 나겠다, 실 안 자르고 가봐.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가봐 봐. 실이 있는데? 실 있어? 나 자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이거 일단 내버려. 어디 어디. 어떻게 해서 양념을 해가지고 되게 맛있어.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입맛에 맞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짜 맛있네. 저희 식당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굽기는 괜찮으세요? 네. 구울 때 저희 이렇게 고기가 퍼지지 말라고 심을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고기 좀 남은 것 같아서 빼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고, 다행히 잘 피해서 드셔서.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실을 하나 해 놨거든요. 당첨되셨어요. 저희가 와인을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죠, 그러면. 선생님 드셔야 하니까. 내가 사양하지 말고 받으라고.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재고가 됐고 하나가 안 됐나? 같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